2차 대단 당시 미국은 일본이 개발한 함상전투기 제로센의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전쟁 초반 상당히 보존했습니다. 제로센의 뛰어난 기동성과 상승속도 그리고 긴 항속거리에 미군 조종사들은 보존을 며치 못했으며 이러한 제로센을 상대하기 위해 그들은 서둘러 성능을 강화한 베켓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일본이 다시 대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항공산업을 맞살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제정세의 급변으로 인해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자 일본은 소름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일본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것이 부족했던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선 막대한 군수물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물자들을 미국 본토에서 태평양을 건너 나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의 산업을 다시 부응시켜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기지로 활용하려 했고 이에 따라 일본은 항공산업을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52년 일본은 F-51 무스탕을 상정비하기 시작했으며 이어 F-86 세이버 300여대를 면허 생산했고 마하이의 속도를 내는 F-104 스타파이터를 면허 생산하며 소음속 항공기에 대한 기술을 극득해 나갔습니다. 이어 일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F-4 팬텀을 면허 생산하게 되면서 전투기 제작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자 이제 그들만의 독자적 전투기를 보유하고 싶었습니다. 1971년 소음속 고등훈련기 F-2의 개발에 성공한 일본은 F-2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새로운 전투기는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F-4 팬텀을 보좌해 지상과 적 함정을 주로 상대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제한적인 공대공 임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1975년 최초의 국산 전투기 F-1을 개발하게 됩니다. 77대가 생산된 F-1은 일본이 독자 개발한 JAWG-TV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는 지형 추적 모두를 구현할 수 있어 적 방공망을 피해 적어도 침투가 가능하고 이렇게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그들이 자체 개발한 ASM-1 공대암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상승률과 가속도를 이용해 고도를 확보하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할 수 있어 제한적인 요격 전투기의 임무도 유행할 수 있었습니다. 1985년 전투기 제작 기술에 자신감을 갖게 된 일본은 기존 F-1을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미국은 일본의 전투기 독자 개발에 대동을 걸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중요한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전투기를 자체 개발에 사용한다면 미국은 주요 무기 판매 시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증각한 무역 적자 상황에 있었으며 그나마 무기 수출을 통해 적자 규모를 만회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들에게 전투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무역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하게 되었고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대해 정렬한 내부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전투기의 국내 독자 개발을 희망한다는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제안을 쉽게 거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일본은 아직 항공기 엔진 개발 기술이 없어 신형 전투기의 엔진은 미국 제품을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그 밖의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미국에 지원이 있어야만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987년 일본과 미국은 신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며 개발 방식은 전혀 새로운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투기를 대량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전투기는 미국의 F-16 블록 40으로 결정되었으며 여기에 일본이 개발 비용의 60%, 미국이 4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술은 최대한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고 상대방의 우수한 기술은 어떻게든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받은 가장 큰 기술은 바로 전투기 엔진이었습니다. 제초 미 의회는 일본에게 엔진 기술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수정안을 가결시키기도 했으나 일본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고 결국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미국은 F-110 엔진의 개발 기술을 일본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엔진 기술에 대한 반대급부로 탄소섬유 복합체를 사용한 일체 성형 기술을 일본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이것은 항공기의 외피를 금속판 대신 섬유 복합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화학섬유를 무산소 상태에서 가열해 정밀하게 당겨야만 만들 수 있는 신소재였습니다. 이 신소재를 사용하면 기존 금속 날개에 비해 약 25% 정도 정량화가 가능했으며 이러한 섬유 복합체를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섬유 복합체 기술을 미국에 넘겨주는 대신 소중한 엔진 개발 기술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밖의 세부적인 장비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전기신호에 의한 플라이 바이와이어, 비행조정 시스템, 화기간제장치, 태아식별장치, 통신장비 등 40여개 이상의 주요 장비를 자체 개발합니다. 일본의 신형 전투기는 비록 F-16과 외형상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도면에 55% 이상을 새롭게 수정했으며 이로 인해 전장이 49cm 연장되었고 주익의 면적은 25%, 수평 꼬리나기의 면적은 20% 확대되었습니다. 스템스 기술을 적용해 F-16보다 적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보이며 단속 낙하산을 장착해 상륙거리를 줄였습니다. 1995년 첫 비행에 성공한 이 신형 전투기는 F-2로 명명되었으며 이후 시험비행 단계를 거쳐 2000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F-2를 총 130대 제작하라 하였으나 대당 1200억원이라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인해 48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F-2는 세계 최초로 능동위상 배열 A4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입니다. 위치비시 전기에서 개발한 이 레이더는 800여개의 소자로 이루어져 있고 10개 이상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공대한 모드에서는 185km 전방에 목표물을 고착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레이사의 F-110 엔진을 면허 생산에 장착했으며 최대 속도 마하이 전투행동반경 830km 최대한 속거리 2600km입니다. 기존 F-16이 9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반면 F-2는 11개의 하드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좀 더 많은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며 특이할 만한 점은 일본이 자체 개발한 공대한 미사일 ASM-2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품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이 미사일은 자전거리 100km 이상이며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종말 단계에서 적의 전파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목표 수상함에 기관부나 우수선 부분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F-2 전투기 한 대가 네 발에 ASM-2를 장착하고 이렇게 20대로 이루어진 한 개의 비행대대가 동시에 추격하게 된다면 이것은 주변국가의 함대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연화 생산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AM-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F-2에 장착해왔고 중거리 미사일로는 다거리가 120km에 달하는 AAM-4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2는 그 밖에도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해 합동정밀 직격탄인 데이담을 운용할 수 있어 정밀한 공대지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양연토는 배타적 경계 수역을 포함해 447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넓은 해양연토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넓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긴 한속거리를 가진 항공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F-2의 동체를 49cm 연장인 기존 F-16보다 연료를 16% 더 채울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600갤런의 연료탱크 2개 300갤런 연료탱크 1개를 장착해 한속거리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긴 한속거리를 가지고 있는 F-2는 한반도의 동해안은 물론 서해안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며 남쪽으로는 대한해업을 작전권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F-2의 실전 배치가 20년을 넘어가게 되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 J-APG-1 레이러보다 성능이 향상된 J-APG-2 A사 레이러를 장착해 출력을 높이고 참지거리를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AAM-5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최신형 미사일인 AIM-9X 블록2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본의 무기를 평가할 때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거나 도입비용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 전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할 명분이 없어 개별 도입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 자체적인 무기 개발 기술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보유한 국방 기술력은 소총에서부터 첨단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유사시 타국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F-2는 비록 미국의 F-16을 모델로 개발된 전투기이지만 엔진과 레이더 그리고 각종 장비와 무장까지 일본인들의 손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유사시 이러한 전투기가 수백 대 생산된다면 어떠한 강대국도 일본의 영예에 쉽게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일본 항공자에 대해 전투기 F-2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로써, 미시 이후에 전투기 F-3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16,000여행 4차 고기 floor 우수의 노인을 내내 가야합니다. 첨단 엔진과im sind협조차 등장 침대 15,000여행 한글자막 by 한효정